이효리 배드걸 댄서 활동 연세 시절 제2의 비록 소문이 자자했습니다. 이때는 회사가 어디에 있었어요? 이때는 회사가 없었습니다. 그냥 프리로 했는데도 근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데요? 그때가 22살 때 그때 자료가 있대요. 한번 볼까요? 야 저 정도로 가까이 어때요? 처음엔 엄청 설레고 두근거리고 그랬는데 하면 할수록 앞으로의 의식을 가져야겠다. 춤이 어느 정도길래 제2의 비록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까? 제2의 비는 제가 JYP에 들어갈 때 비 선배님 노래로 1등을 해서 들어가서 자 비 노래 한번 준비해주세요. 어떤 노래요? 어떤 노래요? 아 비 선배님 노래는 다 좋아. 그거 뭐지? 지팡이로 하는 거? 레이님의 아 레이님? 레이님이지. 레이님이랑 가볼까요? 자 음악 주세요. 그룹은 양념으로 Wasserman 자 음악 어, 비누. 아, 우리 몬스타이스의 비누의 재탄생. 대단합니다.